안녕하세요 공간부장입니다 오늘 KOF AS 상자를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비를 채워 넣어야 하겠죠 자 첫번째가 1100루비 1500루비 그 다음에 1900루비 자 오늘은 2000루비 이상을 한번 뽑아 보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죠 자 분할 뽑기 해야죠 주식에 분할매도 분할매매가 있는데 저희는 분할뽑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인 접근 자 하나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두개라는 거겠죠 자 한번 또 해 보도록 하죠 자 두번째 도전 자 두개 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세개겠죠 자 제 계획대로 되고 있는데요 세개 아 하나네요 자 그러면 다음은 두개라는 것이겠죠 자 패턴을 파악해 볼 때 자 이번엔 두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이 패턴은 또 뭔가요 하나 둘 하나 셋 그러면 또 하나인가요 자 그럼 한번 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하나 네개 자 스킵 자 하나 자 그러면 다음은 네개 자 한번 또 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자 그러면 이번에 자 욕심 버리지 욕심 버리죠 두개 어 안돼 안돼 이거 안돼 위긴데요 자 총 세번의 기회 자 나와라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올라가야죠 자 이제 세개 가야 됩니다 세개 나와라 세개 아 꽝이 나오네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 이제 마지막이군요 유종의 미 띠리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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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